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채널의 복지TV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복지 채널은 방송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복지TV는 지난 2013년 처음 제도가 시작된 이후 연속해서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00% 수어 자막은 물론 화면 해설 방송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 정보 접근권에 노력하고 있는 복지TV는 최근 IPTV 채널 번호 199번 단일화로 시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 결과와 관련해 복지TV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공익적 역할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함께하겠다며 복지 발전에 앞장서고 변화를 이끄는 역할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59호에서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장애계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돌봄 대책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한 바 있는데요.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진작에 이뤄져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낯활동 보장 등 평생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근본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장애계는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을 구분하는 새로운 등급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에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복지부는 최중증 기준에 대해 장애계와 학계 등 소통을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가 행정자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본 우수 사례들 중에는 서울시 관악구청이 전동 보장구의 보급 확대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사고 예방과 운전 능력 향상을 위해 전용 운전 연습장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서울 서대문구청의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과 서울시청의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 신청 의무화 서비스가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근본에 선정된 우수 사례를 시와 자치구청으로 공유하고 내년에도 민원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비게이션이 개발돼 상용화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휠체어 전용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인 휠비는 베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시작하고 내년 4월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내비게이션 휠비는 휠체어의 최적화한 길 안내 서비스와 접근할 수 있는 건물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보행로를 중심으로 최적화한 경로를 안내합니다. 특히 내비게이션 휠비는 출입문, 계단, 장애인 화장실 정보에 기반한 접근 가능 여부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국내 7개 기업에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공동으로 개발한 휠비는 내년 4월부터는 서울 모든 지역의 휠체어 사용자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És 6 7 7 7 8 9